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잉 모잉 물을 비워야 돼요 잠깐만요 멈추고요 물 먼저 비울게요 네 준비를 잘 해봤는데요 먼저 불닭 소스 넣어볼게요 어떻게 까지? 안되는데? 까줄게요 깠어요 그러면 이제 소스를 매우니깐 조금 그래도 거의 다 반 넣었나? 반은 넣었을거죠 남잔데 조금 더 넣어야 되는거 아니에요? 싼아이인데요 다 넣었어 그만 이제 다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다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건 커브로 안하고 그냥 손 닦아 손 닦아 손 닦을게 없어요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여기있구나 어차피 이거 불닭 많이 넣어도 돼요 이게 어차피 4가지 치즈가 들어갈거니까 비비는 비벼볼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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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불닭 소스 치즈 소스 치즈 치즈를 매우니깐 다 넣어버릴께요 네 치즈를 넣었어요 institute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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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rer 매울 것 같아요 처음엔 안 매워 아직 안 매워요 땀이 났네요 어떻게 먹을까요 아유 지금도 약간 맵거든요 아빠는 옆에서 육개장 사발면을 먹겠습니다 육개장 사발면이에요 매울 땐 이건 육개장 국물 먹으면 돼 아 육개장 국물이야 물 물 물 나는 걸어 먹어야지 이거 아니지 자 먼저 이 잡아줘 이거 단대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거 아닌데 아니 처음부터 그랬지 이거 나 이거 불닭으로 하려고 했는데 컵을 나 저는 아직 물을 먹자 있습니다 사나입니다 사나입니다 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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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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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있으니까 안 맵지? 안 매워. 언니야, 나 감자잎 해. 매우면 물이 떠. 내가 언제 말했어요? 아직 먹지 않아요. 네. 치우 형아도 매운 거 이거 다 못 먹는데 소스 반만 넣어서 먹는데. 치우 형. 어우 못 먹겠다. 물만이나. 그래도 포기는 아니에요. 차발면 먹어요, 그러면. 아니. 닭값 먹게. 아직은 다 못 먹었고. 이거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. 아빠는 매워가지고 이런 거 생각나지도 않아. 이게 제일 맛있어. 저번에 까르보먹고 나서부터. 응. 중독됐어? 응, 맛있어요. 그런 말 듣기 때는 그, 뭐지? 매운 게 스트레스지. 아, 맛있다. 차량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구나. 아빠는 육개장 하나 다 먹었습니다. 아, 먹으면서 말 안 할게요. 말하니까 더 매운 거 같아서. 자, 이제 하나 놓고. 이제 하나 더 먹겠습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seen that the table is. 아, 맛있다. 하하하하하하 아, 이거 왜 이렇게 더 매운 거, 매워진 거 같은데. 이거 살만 로제인가? 그러자, 그러면 Kosten에 Sawpoint. 네 먹다 본면 매운맛이구나 쪼끔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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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댔는데? 더 눕히면 응 좋게 응 이거 먹어 육개장 아 예 아까 먹어 괜찮은 괜찮은 아빠도 먹고 싶어서 그래 컵 주세요 여기 담아주세요 조금만 맛만 보고 네가 더 먹고 싶으면 많이 먹고 아빠 조금만 줘 맛만 보면 되니까 물 먹다가 달렸어 됐어 이제 고거 없어도 돼? 응 치즈맛이 엄청 많이 나요 치즈맛 응 매운맛은 안나고 아 매워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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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을 이기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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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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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구멍이 제일 매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뜨거 자 얼마나 남았는지 이제 거의 다 먹었습니다 면치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중에서 면치기를 제일 잘합니다 끝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국물까지? 끝 얼굴 어때요? 뭐 많이 묻었어 묻기보다는 얼굴이 색이 어때요? 볼이 빨개요 코로나 의심 증상이에요 아니 아 너무 매우니까 아 면까지는 다 먹어보는 아 면까지는 다 먹었죠? 아 면까지는 다 먹었죠? 아 면까지는 다 먹었죠? 됐어요. 내려놔보세요. 아니야. 승부님의 얼굴 공개해. 재공개해. 자, 면 추가했습니다. 승부님의 오랜만에 혼자 먹방해보세요. 매운데 괜찮으시겠어요? 이걸 한 입에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. 한 입에 이걸 다요? 네. 우와. 어머,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이 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뽕뽕.